네! 드디어! 와! 여러분! 큰 거 왔어요. 큰 거 왔어요. 너무 좋아. 진짜 지금 이 순간이 제일. 드디어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을 찍으려 합니다. 2집입니다. 2집! 대박! 드디어 왔습니다. 어떡하죠? 그냥 바로 볼까요? 아! 봐요! 바로 봐요! 매트콜 없어! 대박! 어떡해? 제가 너무 떨려. 줄게요. 네. 왜 이렇게 시작하는데? 잠깐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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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마구? 아 뭐야? 저 하나 뭐해봐야. 아! 와우! 승태영 오 마이 갓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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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호 워우! 터로시! 워우! 워우와우와우와우와우 오우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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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우와우와우와우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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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우우와우! 찾았다 진짜 처음이야 예엥! 워워워워워웅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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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rooted 아악! 에이 에이! 오우우우! 하야아아!!! 와 진짜 잘 어울렸는데 와 좋아 언제 찍었어? 언제 찍었어? 언제 찍었어? 귀여워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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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내 팀이야 와 미쳤다 와 예뻐 예뻐 지금 대박 깜짝이야 뭐야 미쳤다 너무 예뻐 와 진짜 대박이야 아 !!! 아 첫 번째 한 번만 아!!! 재단이 어ijk.... championships회... 재단아!!! 재단아!!!! нельзя 날린다!! full sindING 인쇄핀 용서 받고 싶니? 너무 좋아? 소름 돋았어? 진짜 너무 잘 나왔다 뮤비 대박인데? 너무 멋있다 뮤비 봤는데 진짜 그것도 진짜 아티클 디자인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미친 거 아니야? 너무 잘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왔는데? 여러분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? 심장? 여러분 괜찮아요? 귀요마요 괜찮아요? 진짜 어떡해? 너무 걱정되세요 진짜 진심이랑 귀요나랑 걱정돼요 괜찮아요? 한 번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번 감상 최대한 감상 그냥 감상 잘 나왔다 여기 인트로도 좋아 그러니까 인트로도 좋아 이렇게 들어가는 줄 몰랐네 응 예뻐 예뻐 조심해 왜요 왜요 제 목소리예요 근데 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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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 뭐야 생각감이 진짜 좀 인트로 네 아이아이 해키로 와우, 가즈아. 와우, 가즈아. 와우, 가즈아. 와우, 가즈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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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가 진짜. 에이. 에이. 아, 너무 예뻐. 갔다 갔다 와줄게. 아니. 여느라. 와 다들 표정이 너무 잘한다. ligt. 늘었다 우리 너무 잘해 재밌었어 여기 우와 오 나야 진짜 잘 나왔어 나야 너무 멋있어 야 왜 이렇게 멋있어 너무 잘 나오는데 액션 와우 와우 너무 멋있어 나 언니 너무 멋있어 나 이거 진짜 머리가 너무 예쁘데 와우 와 너무 예쁘다 와우 와우 짜릿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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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와우 귀여워 와우 귀여워 락키 베이비 어라 너윗 유겐 제이미 와우 와우 언니 여기 대표있어요 와 cg사정이었는데 되게 약간 대박이있어요 근데 지금 곡 곡 좋잖아요 와 와 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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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재밌었어요 이거 진짜 재밌었어 와우 와우 진지 진지 발자 발자 나 싫어 나온다 나온다 와! 발자 발자! 진짜!x2 정확히 맞았어 왜 이렇게 잘 맞았대?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나 살아난다 나는 꺾이지 않아 나는 다시 살아나 이거 있지 않았나? 있어 있어 이 마지막 부분까지 여러분 꼭 보셔야 해요 용서 받고 싶니? 너무 잘 나왔다 진짜 너무 잘했다 우리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 그만큼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역시 고생의 맛이 있어요 진짜 너무 다행이고 예 신랑이에요 어떻게 해 빨리 와 여러분들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진짜 너무 대박이다 진짜 너무 잘 나왔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다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요 이번 활동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Do you want to be forgiven? Do you want to be forgiven? 그 전에 Do you think I'm fragile? Do you want to be forgiven? Do you want to be forgiven? 안 맞지만 좋아요 이번 앨범도 기대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Bye Bye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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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